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데이터 코딩 수업을 담당하게 된 컴퓨터 교육과 소은호 교수입니다. 만나봐서 반갑습니다. 사실 여러분 첫 수업에 대면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. 먼저 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실 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 얼굴 보이면서 수업하는 게 굉장히 저도 어색하고 좀 이상하거든요. 그렇지만 뭐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. 제 이름 얘기했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. 학부, 석사, 박사 그렇게 됐고요. 석사하고 박사할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서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. 현재는 컴퓨터 교육과에서 여기 밑에 보면 수업 과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쭉 보시면 알겠지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.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을 할 때 좀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자신도 이거를 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수업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. 물론 뭐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뭐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선택할 거니까 참고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 기억이 된 것들이잖아요. 사실은. 근데 이제 그게 진정한 나의 지식이 되려면 실제 알고 있는 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실습을 해보거나 또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. 그리고 공부는 뭐 꾸준히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. 서두르지 마라는 의미는 사실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.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 이걸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그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고요. 꾸준히 해라 라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아이디어는 행동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잘 풀어내려면 결국 그걸 가만히 있어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림으로 표현한다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적어서 적어본다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.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이렇게 수요일날 3,4교시 장소는 여기 이장소 교양동 2,1,9 그 다음에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. 교재는 여러분 제가 표를 한 때 그때그때 자료를 주겠습니다. 그 자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전적인 강의 내용은 우리 향림통에 가보면 강의를 전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코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도구 프로그래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서 뭔가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을 뽑아낼 때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강의에 대한 평가는 수업 평가는 강의 평가는 제가 여러분의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과제 형식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. 제가 문제를 낼 거고 여러분은 그거에 맞게끔 프로그래머로 그 과제를 푸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결과물을 제시하면 됩니다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과제는 학교 lms 시스템, lms.scnu.hnkr를 통해서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과목에 대한 학습 노트를 준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펜을 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배운 내용 지식을 거기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. 노트를 꼭 사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어요.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한글 영문 타자 연습하기 여기 사이트가 있으니까 꾸준히 한글과 영문 타자 연습 특히 영문 타자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좀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떤 부자연스러워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패드를 쓸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터치를 이용해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빨리 해서 꾸준히 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취감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뭐 이거 왜 하라는 거야?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날개 모르게 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. 아무튼 타자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 저의 소개와 강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이 데이터와 코딩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교양 수업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둘 겁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통계 지식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데이터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 정도 제가 소개하도록 하구요. 추가적으로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 코딩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놨고 자료도 올려놨습니다. 자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 진행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명절 지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겠고요.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